안녕하십니까. 충전우숨입니다. 오늘은 돼지갈비를 먹어보겠습니다. 돼지갈비 양념이 끝내줍니다. 돼지갈비 양념이 끝내줍니다. 음... 와우 식사는 하셨나요? 맛있게 아침 식사 하시기 바랍니다 마시지널 식사는 이와 함께 먹여서 먹기 좋더라구요 마시지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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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~~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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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여러분 교도소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충족한 웃음 TV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목사님이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우크라이나까지 가셔서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. 진짜 외국 나가서 사역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. 저희는 기도로서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. 여러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